안녕하세요 호모사펜서의 mc조 입니다 오늘은 크레퍼스 브러스 사람들이 커브스라고 하더라구요 커브스 라이프 더블 ipa 문 랜딩 입니다 지난번에는 로봇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어두운 맥주를 선보였는데요 오늘은 뉴 잉글랜드 ipa 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펙을 보면요 avb 가 8.2도 고요 ibu 가 45 예요 45 그리고 스타일은 뉴 잉글랜드 더블 ipa 고요 이번에는 넬슨 소빈 홉만을 사용했다는데요 그럼 우선 마셔보겠습니다 어이 어 호평이 호평이 색깔은 탁하죠 항상 그러듯이 하 향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뭐 보신 듯 외관은 이렇게 좀 탁한 노란색 이런 모습이고요 뭐 호부 향이 그대로 올라오고요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전에도 역시 매운기가 살짝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감돌고요. 뉴 잉글랜드 스타일의 상큼함은 항상 느껴지는데요. 시트러스 향이 나고 과일 맛이 좀 납니다. 약간의 산미가 느껴지기도 하고요. 질감도 역시 뉴 잉글랜드 IPA 답게 주스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. 그리고 아이비어가 45라서 약간 쓴맛도 약간 좀 올라오고요. 그래서 크래퍼트 브로스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이야기 했으니까요. 이전 시리즈 맥주 팡팡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이번 시리즈도 역시 넬슨 소빈이라는 한 가지 단일 홉만을 사용했고요. 더블 드라이 호핑을 했네요. 뉴 잉글랜드 출신의 홉입니다. 그래서 보면 라이프 맥주가 남방구 홉들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 양조장에서 이 홉을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유니크한 맥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호흡이고요. 강한 과일 맛이 대단하게 느껴지고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와인 규정이 없는 나라에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의 맛이 난다고 해요. 쉽게 포도 맛이 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구스베리 풍미가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양카치 밤나무 열매라고 불리는 건데요. 이렇게 조그만한 건데 가시덤풀에 열리는 열매에요. 아마 양카치 밤나무 열매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보면 아 이거 하실 거예요. 이렇게 따서 먹으면 삽살안한 게 동시에 신맛이 확 나거든요. 그래서 이 맥주를 마시면 넬슨 소빈이라는 호흡을 느낄 수 있어요. 아 이 맥주를 마시면 다른 맥주를 마실 때 이런 비슷한 게 나면 아 넬슨 소빈 호흡이 있었구나 라는 공부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사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사진을 보면 라이프 매거진에 실려 있지만 재미있게도 우주비행사가 찍은 사진입니다. 사진사 따라갔으면 그 사진사도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1969년 7월 16일에 나사의 알폴로 11호라는 플로리다에서 이륙하여 7월 20일에 달에 도착했는데요. 이 영화도 있어요. 톰 햄커슨이 나오는 영화도 있고요. 그래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이 첫 걸음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크다란 첫 도약입니다. 그래서 원체 유명한 영상이니까요.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찾아 보시고요. 하지만 패키지 사진에 있는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닙니다. 반전이죠. 닐 암스트롱이 찍은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의 모습이고요.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 놓는 그 버즈가 바로 이 버즈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. 라이프지어의 아폴로 11호 50주년 기념 시리즈에 수록되었고요. 이 사진이 찍힌 매콤하고 상큼하고 달콤한 순간을 넬슨 소빈이라는 홉을 사용한 맥주 패키지에 잘 녹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크래프트 브로스의 라이프 더블 라이프의 문 랜딩을 마셔봤는데요. 한 가지 홉에서 나는 여러 가지 풍미를 찾는 재미가 있고요. 또 역사적인 사진을 보면 이 순간을 생각하는 졸금이 있는 맥주입니다. 꼭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. 영화도 있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